오늘은 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 왕따를 당하는지 재밌는 왕따 사유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연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유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죠. 여직원들 왕따 시키는 이유가 참 기가 차네요 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력단절 채용으로 들어온 아주머니가 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다른 여직원과 다르게 일 많으면 남자들 도와준다 아근을 한다. 다른 한국 여자 직원들은 일이 몰려있든 말든 5시 칼퇴근인데 이 아주머니는 다르다. 품질 테스터 설비 고장 나면 알아서 다른 일 하는데 다른 여직원들은 그 설비 고쳐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함. 거기다가 3키로 10키로 나가는 나름 무거운 것 중에 자기가 들 수 있는 건 자기가 들더라. 품질이다 보니 공장에 테스트하러 밖에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함. 보통은 남직원만 나가고 여직원은 랩실에 틀어박혀서 나가지 않는데 진짜 비교된다. 그러다 보니 여자무리한테 왕따를 많이 당하는 듯 보이네요. 자기들보다 일 많이 하고 잘한다는 이유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욕먹는 게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회식자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여직원들이 공유를 안해줘서요. 기능직이라 남직원 사이에서 평가가 개판이어도 노조까지 있어서 자르지도 못하고 욕만 나오네요. 라는 글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실제로 여자들 사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잘하면 왕따를 당하는 건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논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인데 여기도 비슷해요 신입 여경이 처음 들어와서 의혹 있게 일하면 고참여경이 눈치줍니다. 그래서 신입들도 슬슬 일하던 거 빼고 안 해요. 라면서 여자들의 행동을 비판하는가 하면 무지성으로 그런 여자는 소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팩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하면 왕따를 당하는지 직접 한번 보고 가시죠. 일자래서 왕따 당한 지 벌써 3개월째임이라는 fm리스트 여성인권 커뮤니티에 쓰여진 글을 보겠습니다. 1년차 생신입인데 내 위에 주임 대리들이 폐급이야. 그래서 팀장이 나랑 일자라는 주임한테만 핵심 일주고 나머지는 잔잔발이 일주니까 한여 4명에서 편먹고 왕따시키는데 그게 벌써 3개월째임. 이라는 식으로 한국 여자들이 직접 말하는 진실이 일을 잘하면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더 잔혹한 현실을 보여드릴까요? 일 열심히 하면 따돌림 당하네 라는 비슷한 글을 보겠습니다. 나 빼고 점심 먹고 온 여직원들 진짜 밉다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라는 서두로 시작하는 이 글의 작성 시간을 보시면 오후 12시 반입니다.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글을 봐주세요. 내가 미우면 그냥 말을 하지 은근히 따돌리는 행동 소름도다.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 사무실 앉아서 쉬는데 남직원이나 보고 어라 다른 여직원들 다 밥 먹으러 갔는데 왜 너는 안 갔어요? 이거 말하는 거 보고 내가 따돌려 졌다는 거 알았어. 너무 속상하다 진짜 눈물 나와라는 글이 오후 12시 반에 작성되었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녀보셨다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이 여성인권 운동가를 제외한 한여들 사이에 단톡방이 따로 있고 그 단톡방에서 한여들은 자신과 다르게 일을 열심히 하는 한여를 따돌리고 일부러 같이 밥 안 먹어주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중생 여고생들이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언제 느끼냐면 같이 화장실에 안 가줄 때 느끼거든요. 나이는 처먹을 만큼 처먹었지만 정신의 나이는 성숙하지 않아서 지금 여고생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더더욱 재밌는 사실을 보여드릴까요? 일 열심히 해서 왕따 당한다고 속상해하는 이 한국 여자에게 또 다른 한국 여자는 적당히 하길 원하는 듯 이라고 말하면서 왕따 가해자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길 원하는 듯 이라는 저 말에서 우리는 한여들의 본심을 알아볼 수가 있죠. 한국 여자들은 지읏같은 공감 능력을 통해서 모두가 지읏같아지길 바랍니다. 한 명이 지읏같은 짓을 하면 다 똑같이 지읏같은 짓을 하길 바라는 게 한국 여자들이죠. 다 같이 일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남성에게 일을 떠넘기는 게 한여들의 특기인데 다른 한여가 자신과 다르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적당히 일하라는 의미로 왕따를 시키고 있는 게 그녀들의 현실인 거죠. 한여들 사이에서 밥을 같이 안 먹어주고 화장실을 같이 안 가주는 건 하나의 경고인 겁니다. 너 지금 나대고 있어 주의해라는 옐로우 카드라는 사실이죠. 남성들 사이에서는 일 열심히 하면 응원해줄 건데 한여들 사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면 왕따 당한다는 재밌는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중학교 고등학교 회사생활 왕따 경험자로서 저 심정 누구보다 잘 알죠.